국내 최초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치인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치의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치는 국내 최초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치로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가 주요 자산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하는 리치입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만 가능했던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미국 유수의 부동산 투자사가 운용 중인 유스피, 프리사, 큐브레이 유스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치는 자리체인 신한글로벌 제1호 리치가 개방형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 기간 중 판매가 자유로워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치는 시장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리밸런싱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 주주들에게 연평균 8%대의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정보입니다. 총 공모주식수는 2,333만주입니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3,000원에서 3,800원입니다. 희망공모금 밴드는 700억원에서 887억원입니다.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수는 350만주이며 청약한도는 330만주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 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 자격별로 상이하며 5대 기준 및 청약 단위에 따라 110만주에서 330만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수는 350만주이며 청약한도는 330만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 자격별로 상이하며 일반 등급 55만주, 최고 우대 등급 330만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정입니다. 수요예측일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청약일은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배정공고일, 납입일, 환불일은 6월 18일입니다. 상장일은 미정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55.5%입니다. 이전에 상장한 리츠가 공모가를 5천원으로 확정해 진행했던 것과 달리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공모가 밴드를 설정해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공모가 밴드를 하향 조정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의 단타왕 패키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기존 콕스톡의 서비스, 시가 매매 두 종목, 장중 매매 두 종목, 종가 매매 두 종목의 패키지입니다.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루 6개의 추천 종목을 월 11만원의 특별 할인가로 이용해 보세요. 단타왕 이용 방법입니다. 간편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실 땐 문의 주세요. 콕스톡 단타왕의 다양한 혜택을 월 11만원에 이용해 보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